팝뿌리 24! 오늘의 주제! 24시간 동안 치킨 밥 먹기! 무슨 천국 체험인가요? 왜 이렇게 주제가 좋아요? 치킨 매니아에서 24시간 동안 치킨을 내리 퍼부어 주신답니다. 제가 옛날에 치킨 한 마리 먹기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치킨을 부어주시다니까 감사합니다. 현재 시간 4시 1분! 바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 푸링! 제가 미는 건데? 레츠 푸링! 이렇게 드는 게 있네? 어... 그러니까... 이거 신개념인데 이거는? 야... 오호허허허! 첫 번째는 새우 치킨입니다. 오오오오! 아 치킨에 이게 새우가 들어있는 건가요? 제가 알기로 이게 옛날에 그 한국 뭐 치킨 4,000원? 그 중에 한 개였었거든요. 아 진짜요? 이게 아마 치킨 매니아 약간 출세자 같은 걸 걸? 이름을 알린... 저는 이렇게 새우를... 뜨거워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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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진짜 맛있다 근데. 살짝 맵다 근데. 소스가 매콤한 맛도 있고 새콤한 맛도 있고 첫 끼부터 치킨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. 와... 이거 새우 이게 꿀 빤다고 이게 또 사람들 뭐라 하는 거 아이가 또?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마늘하고 양파, 고추, 파 이런 야채랑 같이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. 음... 아 불쌍하다. 새우도 없으니까 살이 포동포동합니다 이거. 댕글 댕글하네. 아니 최초에 새우랑 닭고기를 왜 같이 먹을 생각을 했을까? 기대리 새우맛을 알아? 갑자기... 갑자기... 또 새우 귀신이거든요. 닭에다가 야채를 올리고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간장 치킨 맛? 조금 더 새콤하고 조금 더 매콤한 거의 사실상 호불호가 거의 안 갈리는 맛이에요. 닭 위에 스케어. 아 선생님 이거 한 마리 갖고 너무 이거 더 가져오세요. 아니 어디냐? 현재 시간 9시 8분. 두 장 정도를 치킨 한 마리 갖고 지금 먹여놓고는 밖까지 왜 나온 겁니까? 비 오는데. 그러니까 춥다. 이번엔 치킨 매니아 매장을 갈 겁니다. 매장에서 한 번 배 터지게 먹어보십시오. 아 그거 좋지. 좋지 좋지. 이미 새우 치킨은 지금 다 소화됐거든요. 지금 비 와가지고 겁나 배고프거든요. 사람 많네. 매장도 크다 이거. 사이트 브레이크 치킨입니다. 아우. 감사합니다. 진짜 많은데? 닭이 안 보여. 위에 크림이 엄청 많다. 하얀 반짝이 치킨. 아 이 소스가 되게 느끼할 것 같은데 상큼해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되게 맛이. 상큼합니다. 치킨은 뜨끈하고 야채는 시원하고. 아 근데 너무 좋다. 음. 치킨을 이렇게 다 계속 계속 먹을 수 있는 꿈뽕입니다. 여러분들. 화이트 소스가 양파랑 궁합이 되게 좋네요. 화이트랑 이름답게 살짝 더 부드럽긴 해요. 숯사 있는 거 먹고 순살 먹고. 오늘만큼은 다이어트가 없다. 음. 거기서 점점 더 맛있어지는데요? 이런 걸 각오하라고 하신 겁니까? 치킨을 매일 같이 먹는 로만 꿈? 그런 적 있죠? 그게 저희는 바로 지금입니다. 오늘입니다. 으음. 배 안 부르십니까 지금? 간이 기별이 약해요. 핵도 없습니다. 핵도 없어요 지금. 그래서 제가 찬스를 준비했습니다. 오. 이긴 사람에게 매콤한 마약 닭발을 드리겠습니다. 살짝 늦게 하려던 찰나에 이거 딱 들어와 주면은 닭발! 뭐 하면 됩니까? 치킨과 매니아로 2행시와 4행시를 할 겁니다. 가위바위보! 오케이! 저는 치킨 할래요. 매! 매일 같이 생각했습니다. 니! 니가 너무 싫다고. 아! 아직은 좀 좋아해. 연애 편지예요? 이거 전 여친에게 보내줘. 시! 치킨이! 킨! 킨다 조이! 승자는? 강호입니다. 나의 진심이 된 마음이 통했다는 거야. 진짜 조이한 닭발입니다. You can't see me! 와!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주먹밥까지 있습니다. 오! 말 그대로 마약 닭밥이네. 닭과 닭발 합쳐서 마약 닭밥. 냄새가 되게 매워. 맵다. 야 이거 불면 괜찮다 이거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. 먹어볼까 한번? 와 세상에 이런 거 놓쳤다고 내가? 닭밥은 땡초입니다 저거. 와! 미쳤다. 매운내가 여기까지 와. 닭발 먹고 이걸. 안 돼! 화이트 치킨 먹고. 핸드메이드 주먹밥이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쉽다. 먹고 싶어요? 네. 강호이로 삼행시. 강! 강호이로! 호방하고! 이! 이 세상에서 가장! 이 세상에서 가장! 아 이거! 하! 하! 와 진짜 맛있다. 하! 아! 하! 마약 소스가 사기다. 소스가 사기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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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지간한 닭발 집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. 진짜 올 찬스 놓친 건 너무 뼈 아프다 진짜. 어우! 어우야 배부르다 얘. 아 이제 좀 진짜 배가 좀 확 부르네요. 아 보시겠습니다. 역대 24시간 챌린지 중에 가장 행복하다. 1일 밖에 걸리네요. 치콜렛! 이렇게 행복해도 됐나? 아 여러분들 지금 2시인데 뭐하고 계십니까? 아.. 아.. 가다다다 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뭐하시는 거예요? 이런 새벽 되면 또 치킨이 땡기지 않습니까? 아니요. 이게 충분히 먹었습니다. 다른 게 필요해요. 다른 걸 원하는 당신들을 위해 치킨을 준비했습니다. 당신들을 위해 특별한 치킨을 준비했습니다. 두 개네. 어? 뭐야? 닭발이야? 아 닭발 튀긴 건가? 닭발도 튀겨 먹은 거야. 야 이거 양념이네? 식감이 어떨지 궁금하다. 저는 진짜 닭발 그거 그냥 생닭발 그냥 먹어봤지. 튀김은 진짜 처음 먹어봅니다. 과연 이 닭발 튀김은 당신들이 다 먹을 수 있을지. 헐! 겉도 바삭하고 속은 볼록해. 이 닭발 자체에도 뭘 해놨나봐. 매콤하다. 아 달달한데요? 진짜 달아요. 고추장 쪽. 이게 안 맵다고. 안 매워요. 진짜 진짜. 더우네. 그냥 닭발을 튀겼으면 느끼하거나 물리거나 그럴 텐데. 적당히 짭조롬하고 매콤하게 간을 딱 해놔가지고. 아직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왜왜?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이 소스를 제가 드리겠습니다. 뭐야? 핫 메이어 소스. 이야. 오 이거 무슨 치즈 소스 같다. 오. 일단 개인적으로 그냥 먹는 거 보다 더 맛있네요. 맛있긴 하네요. 먹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3연속 치킨은 좀 힘든다고 생각했는데. 들어가네 또. 아까 전에 닭발 뒤에 먹는 거 보다. 너무 배가 아파한데. 우린 해냈어. 안 They're due. 아유 열심히 치우세요. 지금 뭐하세요. 약간 살짝 Alicia 아픈 거 같습니다. 확실히 기럽기를 좀 많이 먹었더니 바지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아 잠시만요 잠깐만 일단 잠깐만. 왜왜왜 왜왜왜왜왜왜 Azun LOOK. 아, 잠깐만요. 여보세요. 기상입니다. 기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언제까지 잘 겁니까? 당신들을 위해 치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기쁜 건 제가 아닐지 모르겠지. 오늘도 첫 끼 보다 치킨. 어제 분명히 첫 끼 치킨 줬었거든요. 이번에는 밥을 준비했습니다. 오, 오. 진짜요? 진짜요? 밥. 오, 뭐야? 진짜 밥이네? 치밥을 준비했습니다. 뭐라고요? 밥에 치킨입니다. 바베큐 뭐예요, 뭔가? 밥에 어울린다 해서 밥에 치킨. 오, 그래요? 그러면 치밥이라니까 살 발라서 비벼 먹어야지? 아,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맛있겠다, 그래도. 새우로 예열을 한 번. 따로 먹고. 치킨이 또 밥이랑 다 어울리니까, 이게. 닭 되는 거 아이가? 이러더라. 닭 되면 그걸로 유튜브 찍자. 이러면 이제 진짜 닭 되는 거지. 먹다 보니까 술 맛이 좀 나는데요? 토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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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막. 김연이는 토막, 토막, 토막. 둘이 뭐하노? 배곤킹우 하고 있다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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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치킨 먹는다. 어디 있는데 니? 차디, 차디. 한 번 있다. 저기, 저기, 어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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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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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추웠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차를. 하나. 오, 어떻게. 뒤에, 뒤에! 어디? 어디? 뒤에, 뒤에, 뒤에. 뒤에, 뒤에 돌아가. 뒤에. 뒤에 뒤에! 아! 이거! 아 저 조각하고 있었네, 멀리서. 치킨 뜯을 수 있었는데, 우리 살았으면 이거 택방이 1등이었다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어, 들려. 불쌉치킨! 오늘의 마지막 치킨입니다. 분명히 어제 개천국처럼 해놓은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이 천국입니다. 저 이거 옛날에 리뷰한 적 있잖아요, 저거. 운전한 치킨 중에 가장 맵다고 한 치킨입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어, 제가 얘 리뷰는 이제 안 봐가지고. 치킨매니아는 새우 먼저. 진짜, 진짜 한 번에 먹지 마세요. 그냥 지금까지만 달라요. 그 새우치킨인데 매운 새우치킨 느낌이에요. 너무 세다. 진짜 치킨은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서 하는데 우리 또 들어가긴 들어간다. 맵다 보니까 입맛이 막 확 살아나긴 해요. 매운맛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. 악맙니다, 악마. 무서운 치킨이야. 아, 이게 뭐가 맵습니까, 얘. 아, 이렇게 맛있는데. 진짜 맛있다. 매운만큼 또 맛이 또 있어, 짜증나게. 이게 불새치킨 아주 잔망스러운 매력입니다. 또 이걸 찍고 난 뒤에 도우랭이 이걸 또 편집해야 될까? 오우. 너의 노고를 정말 치하해, 해주고 싶어. 하하하하. 완전 응급적 먹이는 거. 내가 많이 먹어둬라. 얼굴 빨간 것 같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나도 안 맵거든요? 하하하하. 아, 맵나 보지. 당신이 제일 매워 보이는데. 하하하하. 매워하는 당신들을 위해 제가 찬스를 준비했습니다. 오우. 치킨? 삼육국 게임입니다. 1, 2, 3. 어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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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을 칠다가 이렇게. 마이게 퐁듀다 퐁듀. 하하. 하하하하. 매운 맛 다 잡는 건데 저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. 와, 이건 진짜라, 이건 리얼이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와, 치즈의 우유 향이랑 치킨의 매콤한 향이랑 조화가 너무 좋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근데 일 부러진 거 아닌가? 그니까, 아니 왜 이런데? 하하하하. 내가 왜 이뻐지는데 내가 치즈 얼마 좋아하는데 내가 치즈 덕군대 이거 빨리 나 주려고 이거 한 번만 먹어주세요 아 부럽다 난 그냥 이거 날개나 먹어야겠다 어 잠깐 잠깐 뒤에 뭐 있는데 아 뭐야 뭐야 난 뭐 몰랐어 어? 몰랐어 아 치즈 덕군대 부숴 싸우쳐나? 와 로망이 치즈 남았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?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쓰지 않았어요? 그래서 치즈가 그렇다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말 있는 거 보다는 찬스 못 이기는 내가 낫잖아 하루 3끼, 하루 종일 치킨 먹는 거에 대해서 나름 로망이 있었는데 아니 쉽지는 않네요. 진짜 딱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그렇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나 뭔가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해보자! 왜? 아니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보자. 같이 해보자! 나 빠질래요. 점심 나갔어. 배운 거 먹고 점심 나갔어.